오늘도 감성돔 낚시 이 포인트는 사자 오른발톱이라고 했나? 왼발톱이라고 했나? 이곳에서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준비했고요 1.5대 500로드 3,000번 1에 3호원쯔 사이즈로 장원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자신 있어 하는 세비로 전승세비 비전유동화장 오늘 출여도 함몰 아 느낌 좋다 오늘 괴물하기 딱 좋은 날씨구만 땡큐 곡 잡겠습니다 화이팅 말이 쉽지 진짜 고기가 와야지 비의 빗봉돌로 시작을 해서 무게를 추가하든지 빼든지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례 갈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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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밥을 우선 주고 저희 건너편에 있는 조사님 계시거든요 진조 박사장님이세요 진조 박사장님 오늘 꽝 찼으면 좋겠다 하니 화이팅 느낌 좋습니다 미끼는 크리라고 옥수수인데 옥수수로만 거의 쓸게요 차 TJ 아직까지는 물이 잔잔하게 물이 쾌쾌쾌 쏟아지거든요 우선 밑밥을 쌓아두고 포인트를 좀 가까운 지점에 선택했습니다 여기 어 물이 왼쪽으로 가네 잡아도 게이팅 슈우우우 샹 아직까지는 물이 잔잔한데 또 이제 물이 또 콸콸콸 쏟아지거든요 우선 윗밥을 쌓아두고 포인트를 좀 가까운 지점에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어? 물이 왼쪽으로 가네? 게이 왔다 왔다 어? 아니다 아 뭐야 뭐야 방금 뭐 가져왔어 게이팅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큰 거 한 마리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I can do it 크림을 쓰려는데 자버가 많아서 옥수수만 쓸게요 지금 합공치고 수모고 뭐고 자버가 너무 많아 오케이 볼류대가 흐르기 시작하면 물이 빨라지거든요 그때는 또 채비를 바꿔서 운영을 할게요 데헥 제가 한 마리 보여드리겠습니다 3일째 지금 추정해서 낚시를 하는데 대부분 견제 아니면은 고기가 안 가져가 절대 한 마리 목표로 가겠습니다 대 물 지금 약간 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바닥이 긁히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밑걸림 두려워하지 말고 비보톨 또 추가할게요 한 마리 가자 아 부실이가 자꾸 내 원추를 건드려 핫공치랑 엄청 들어왔다 진짜 한번번번들 들어와야 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아야 텐션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안 봐야 돼 진짜 54만하만 나와라 이렇게 바닥에 걸려야 돼 계속 그럼 내가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아 왜 저러는 거야 나 진짜 아씨 채비 꼬였어 아 나 진짜 저 사장님 짜증나 죽겠네 옆에서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제발 한 번만 입질은 있는데 안 가져가네 밑에 있거든? 아 근데 견제에도 안 가져가네 얘 내 느낌상 감동돔이야 내가 잡으면 되잖아 물 빨라졌다 아 물 세졌다 아 뭐 한 일? 자 가자 왔어요 왔어요 크다 왔어요 드디어 왔다 왔어요 왔어요 기록경신 하자 크다 왔어요 왔어요 와 크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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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어요 와 중립 가니까 딱 문다 와 안 올라와 얼마나 크길래 안 올라와 와 얼마나 크길래 안 올라와 아 팔 아파 아 팔 아파 와 어때 우와 이게 뭐야 미쳤다 미쳤다 뭐야 와 얼마나 크길래 안 올라와 왔어요 와 짝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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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거 보려고 했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제대로 걸렸어 입 옆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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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47 자 물이 지금 빨라져가지고 물이 왼쪽으로 흐르거든요 빠르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쳐가지고 제가 지금 포인트 지름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딱 제 생각대로 해서 낚시를 하면은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데헤 데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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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이다 주사기 헤헤 헤헤 자기 전에 또 장갑 빨아놨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장갑에서 비린내가 많이 나더라고 오늘도 빨고 자야돼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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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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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부어있다 우와 부어있어 부어있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되겠다 오늘 아 체바지 안돼 아 진짜 못해먹겠다 아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안녕히 계세요 어떡해 아 나 오늘 사고쳤다 아 씨 잠깐만요 박감 빠졌어 어머 어머 아 오늘 날이다 아 아 어제 내일도 있기 때문에 오늘 못 잡아도 돼 정신밥도 안 먹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 열정과 끈기 보셨냐고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오후 낚시만 했는데 감성돔 47 얼굴 봐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한 번 더 기록경신 도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분 투자로 갯바위가 계속해질 수 있습니다 밑밥 풀린 거는 치우고 가십시오 다음 사람을 위해 잘 누우고 있었죠 오늘 낚시 끝 어제는 제가 마리수 장원 했고요 오늘은 사이즈 장원 했습니다 데헷? 그리고 같이 했잖아요 형님이 님한테 앓혀주셨잖아요 뭘 알려줘요? 아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한테는 그냥 야 내가 앓혀준 거 시험 말 하나도 안 듣고 하나도 내 마음대로 했어요 님이 지금 그게 안 된다고 그거를 해야될 내가 안 할게 내가 안 할게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말아요 이거 제가 약속한 대로 47 잡은 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쁘다 47 잡았습니다 47? 지겹다 지겹다 장원 하는 것도 지겹다 어제는 마리수 장원을 했고요 오늘은 사이즈 장원입니다 박수 짠짠짠 오늘도 한 잔 안 먹을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이걸로 안 넣으면 우리 구독자분들 서운해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왜 그러지? 왜 그랬어요? 닭 3마리 시켰어 형님 뭐 닭 다리 좋아하세요? 닭 다리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닭 다리 내 거 4개 내 거 나는 치킨을 딱 시키잖아요? 난 다리하고 날개밖에 안 먹거든 감대 3개 2개 1개 뭔 소리예요? 형님 닭 좀 많이 시켜주세요 처음 배달입니다 어디 배달원이 이렇게 살이 많이 찌셨어요? 아 나 이거 말고 나 호라이즈밖에 안 먹어요 음 맛있겠다 인정할 거 인정해줘야 돼요 오늘 장원했잖아요 응 음 음 벌써 이만 잠깐만요 하나 먹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뭐예요 이게 강아지 왔다 갔어요 배고파예요 아 그거 한 번만 얘기해줘요 그 새끼야 알았어요 강아지가 강아지가 이만에 근데 으스 벨라 다리가 으스 짧아요 우리가 밑밥통 있죠 밑밥통 막 이렇게 우리가 남잖아요 밑밥통 그래갖고 아 저 혼자 와 이게 지금 내가 꼬리치 갖고 오드마 밑밥통 탁 오드마 이렇게 묻는 거야 막 지금 밑밥을 가고 있는 밑밥이 있잖아 그 다음에 뽑고 나서 저기 막 저 혼자 막 돌아다니는데 나 강아지가 밑밥 먹는 거 처음 봐 진짜 귀엽거든요 다리가 이만에 다리가 되게 짧아요 새끼 강아지인데 내가 보기엔 잡종인 거 같아 똥깨야 똥깨인데 별일이 똥깨 같아 누가 봐도 똥깨 딱 더해 부칠성도 좋아가지고 부칠성도 부칠성 니가 다 먹었네 이 새끼야 좀 양보 좀 하시 아니요 강아지 왔다 갔어요 아 우리 강아지 와서 다 먹었어 와 근데 다 맛있는 부위 다 가져갔어 와 좋다 즐기는 낚시를 하자 위하여 내가 같은 꿈이 너무 마음에 들었죠 뭔가 사랑할 것 같아 많이 받은 거래 너는 정말 눈물이 만족해서 감사합니다.